그냥 쏘리 미안하다고 쓰면 널 쓰러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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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거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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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가방이 걸렸어요 또 계속 걸려 쏘리의 뜻이 뭐에요 쏘리요 뭐라고요 사이에 모자라 밑에다 두세요 쏘리 어 미안해에요 미안한 무슨 시에요 어떤 어떻게 미안한 어떤 상태다 어떤 사람들 미안한 사람들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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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소리 내면서 쓰라 했어 소리 하나도 안들려 읽으면서 쓰라 했어요 엠은 비이동사라 했죠 목소리 안들린다 엘라판트 소리 내면서 쓰라고 비이동사구요 비이동사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이동사 뜻이 어떠한 두관이 뜻이 있다고 했죠 네번째로 알려주겠어 네번째 비이동사의 뜻은 있다라는 뜻일 때도 있고 있다라는 뜻일 때도 있다 했어 여기서는 미안한데 어떤 시 앞에 비이동사와 이렇게 합쳐져서 어떠타가 어떠타라는 뜻이 되는거야 네 그럼 엠소리하면 무슨 뜻이야 엠소리하면 목소리 하나도 안들린다고 엠소리하면 무슨 뜻이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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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t's okay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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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별일 아니야 라고 사과를 받아주는 겁니다 친구가 도원이 가를 살짝 밟고는 뭐라고 했다 Sorry I am sorry I am sorry 도원이가 It's okay It's okay 괜찮아 It's okay 그 다음에 저 오늘 오케이 썼어요 문자일 때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Okay Alright Are Do No I am I am I am 무슨 동사라고? 비동사 비동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 I am Is And Is Are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뜻은 다 똑같다 전부다 이다 또는 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용했죠? 응? 이거 사용했지 이거 이거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M이 아니고 Is 도 아니고 왜 R을 써야 되냐 U는 R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I 는 U와 함께 사용하는 데이도 옵니다 Are you 원래는 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묻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니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re you okay? 너는 오케이의 뜻은 어떤 괜찮은 이란 뜻의 어떤 뜻이다 너는 괜찮은 상태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Are you okay? 라고 묻는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Yes Yes I am 뭐라고? Yes Yes I am I am Yes I am 네에 생각된 말은 Yes I am 오케이겠지 네 I'm I'm Yes Yes I am Yes I am Yes I am 整가 도원이가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 네 흐흑이 도원이 도원이 도원이가 미래에 대해 멀리와 OK. 아니 괜찮지 않아. I'm not OK. 난 괜찮지 않다. 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OK.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아니요.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은 아니다. 나은 아니다. OK. 나는 괜찮아. I'm OK. 미안해. 나는 할 수가 없어. I'm sorry. OK. 이게 I am인가요? 왜 자꾸 I am, I am 해? I can't. I'm sorry, I can't. I can't. 말하는 테스트 할 준비에요? Not. Not. You are. You are가 아니고 you. You. You are는 you 뒤에 B 동사 같은 거에 주인 말.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You. No, I'm not. OK. Yes. I'm hungry. OK. Yes. OK. 우린 할 수 있어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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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can. Yes, we can. Yes. OK. OK. 이다, 이따. 유, 데이, 위랑 같이 쓰는 거. 원래 비동사인데. 이다, 이따를 뜻을 갖고 있으면 비동사라고 했죠? 네. 근데 유 랑 같이 쓰고 데이 랑 같이 쓰고 위 랑 같이 쓰는 게 뭐야? M이야, R이야, 이즈야. 이즈. 유, 이즈 이래? 아니야. 응? You. You are. They. They. We. Are. You are. You are fully.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OK. 아이쿠 이런. Oopps. Oopps. 이런. 미안해. 오, I am sorry I am sorry 시험치고 다음 회에 가세요 네